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계란이 여기 왔어요 계란이 여기 왔어요 계란이 여기 왔어요 계란이... 계란이 이어왔어요 지금도 큰지요 계란이 이어왔어요 계란이 거리두기 했네요 한 사람 왜 뒤돌려 봐라? 왜 뒤돌려 봐라? 계란이 유난히 맛있어 맛있어 곱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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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맨스 컨디셔닝 할 때 딱 머린쪽 줄기 잡고 하는 거 딱 습득하고 나면 맨스가 진짜 재밌다고 재밌다고? 이렇게 쓱 나가요 줄기가 가시가 막 큰 가시가 아니라 차장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쾌박이 딱 느껴지지 않나? 변태 아니야? 쾌박이 나 너무 짜증나는데 막 튀어서 아 진짜요? 그 소리가 너무 딱 거기서 깎으면 졸지 안 찔리잖아요 그치 그치 오히려 후회보 이런게 싫어요 아 후회보 나 미쳐서 까시 싫어 나 장미 까시가 싫어 어 이게 진짜 엄청 세네 우와 진짜 까시 보이세요? 까시 까시 보이시나요? 펄 좀 쎄 보여주세요 이파리 쪽에 가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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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보이시나요? 아 엄청나갑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에요?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하면 옛날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 같은데요? 아이씨 밥사람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렇게 근데 리세먼지가 핵심화 돼요 아이씨 아아 아이씨 바꼈어 아 뭐야 바꼈어요 이거 개항이 아니죠? 발 아프시데 언니 진짜 막혀서 아 우와 어머 뼀어 이거 켜세요 볼게요 왜 끝이에요 얘가 피가 나요? 피가 왜 안나 박혔는데 피 안나면 뭐죠? 나가리 오 안나 되게 예뻐 너무 예뻐요 분명히 안 나도 예전에 예쁜 줄 몰랐는데 볼맨이에요 볼맨은 옛날 말이예요? 볼맨은 옛날 말이예요? 볼맨은 옛날 말이예요? 볼맨은 옛날 말이예요? 나 무시한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나 완전하지 볼맨 그것도 요즘 말이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 번 말해주세요 지어내지 마 이런 이 팔에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 왜? 놀래라 진짜 야! 왜 뻗꽂져! 놀랬잖아 배고프다 뭐 드실거에요? 뭐 먹을까? 털 말하지마요 오늘 털 동지 오늘 털 동지 오늘 털어도 안 먹을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두껍지 서버에요 여기로 어머 시위한다 밖에서 되게 열심히 시위를 하시니까 태준 한번 올려드리고 올까요? 아 따가워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아파가서 뭐해요 그게? 그거 힘내시라고 세게 맞을까 그저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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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 어떡해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이 problem 그냥 빼면 되지 보여주고 왜 왜 공치돼야 돼요 진짜 나 완전 이쁘죠 오 진짜 이쁘다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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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왜 안 돼? 바울 왜 안 돼? 바보들이었니? 이거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진짜 찐 장미 향수 와 이거 레전드다 제가 맡은 장미꽃 중에 제일 진짜 장미 향수 이 향수 냄새 미쳤어요 불가리에 로즈를 세울 수 있는데 그거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완전 진짜지? 장미 향기 주문이 이따 넣어야겠다 훔쳐갔나고? 네네네 버스 지나가면 한번 인사해줄까 봐 이렇게 에버랜드가 저희 사파리 그거 있잖아요 아마도 이스페스 춤추는 거 머리 젖어요 몸 젖어요 발 젖어요 꽃줄에 오시면 향기 젖어요 냄새 젖어요 악귀야 불러가 악귀야 불러가 신고 부족해 누구라도 신고 부족해 해볼까요? 이거 이거 살려주세요 나 너 딱 방금한 소리 아 잠시만 냄새 나는데요 안쌌 안쌌어요 아 잠시만요 안 꼈어 박수 그래서 지신거죠 소리를 더 불려요 왜요? 뒤에서 휙 휙 휙 소리가 들렸어요 자, 봐볼까요 힐링이네 이제 초토화 현장 아!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는데 시끄러워 힐링이네 여기 자리는요 힐링이네 수업하는 수업 테이블입니다 오늘 꼭 들어온 걸 볼까요? 오! 진짜 많이 들어왔죠?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즌 준비 때문에 매장이 좀 초토화에요 이렇게 시즌 준비해요 난리난리 난리난리 난리난리난리 미안해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 지금의 꽃점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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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